안녕하세요 책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웰싱킹이라는 책입니다. 캘리 최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가난했던 소녀공 시절부터 글로벌 기업 회장이 되기까지 최상위 부자 캘리 최가 말하는 진정한 부에 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의 생각을 재득하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부를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 생각과 태도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방식에서 찾아낸 7가지 실행 도구는 웰싱킹의 뿌리를 만드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한 7가지 법칙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된 습관으로 이 습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누구라도 성공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목표를 분명히 한다. 운전할 때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입력하듯이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정확한 목적지를 입력해야만 네비게이션이 잘 작동하듯 인생의 목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는 것은 목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막연한 꿈에 불과합니다. 꿈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보다 분명한 목표를 정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면 정확한 목표 액수를 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되겠다, 초밥 사업으로 천억 원짜리 사업체를 만들겠다 같은 명료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분명한 목표를 자꾸 되새기면 어느 순간 목표가 잠재의식 속에 내재됩니다. 이게 바로 신념입니다. 인간의 잠재의식은 의식보다 3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적으로는 도무지 해낼 수 없는 일들을 잠재의식은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위해서는 먼저 분명한 목표를 잠재의식에 새겨 넣어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릴 때부터 늘 부자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막연한 희망사항이었으므로 언제까지라는 데드라인이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까지 많은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부자가 되겠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부자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켈리 델리를 시작하면서 남들을 이롭게 하여 5년 안에 300억 원의 부자가 되겠다라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해놓았고 그때까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데드라인을 훨씬 앞당겨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3. 구체적으로 상상한다 5년이라는 데드라인을 정한 뒤 5년 후에 어떤 집에 살고 있을 것이고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 자세하게 상상했습니다. 그때쯤 우리 회사 직원은 몇 명일지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을지도 상상했습니다. 이른바 시각화 훈련입니다. 상상을 통해 시각화된 것들은 추상적인 명제보다 훨씬 쉽고 빠르게 잠재의식 속에 새겨집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려면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4. 액션 플랜을 세운다 감나무 밑에서 아무리 입을 벌리고 있어봤자 감이 내 입으로 떨어질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감을 먹으려면 감나무에 올라가거나 감을 딸 수 있는 긴 장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액션입니다. 하기 어려운 걸 알아는 게 아니라 손쉽게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일부터 찾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그 일이 될지 안 될지를 계속 고민하면서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작은 행동을 하다 보면 될지 안 될지 답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생각만 하지 말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5. 나쁜 습관 세 가지를 버린다 저자의 나쁜 습관은 술과 소모적인 유의, 파티였습니다. 불필요하게 소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술을 끊고 파티를 줄여 얻은 시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고 딸을 키우면서도 틈틈이 책을 읽을 수 있었던 건 나쁜 습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확보한 시간에 읽은 책들은 저자의 영혼을 살찌웠고 사업을 더 큰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6. 보이는 곳마다 한 문장으로 정리된 꿈을 적어둔다 보이는 곳마다 꿈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문장이 적혀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스스로 자신의 꿈과 데드라인을 상기하게 되어 잠재의식 속에 목표가 강력하게 내재됩니다. 7. 매일 꿈을 100번 이상 외친다 이루고 싶은 꿈을 한 문장으로 만든 다음에 100번 외치려면 적어도 10분 정도가 소요됩니다. 더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 있으면 종이에 100번 쓰기도 좋습니다. 쓰는 것은 외치는 것보다 시간이 더 듭니다. 꿈 외치기를 멈추지 않은 것은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이는 잠재의식에 내 꿈을 각인시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잠재의식에 새겨진 꿈은 내가 의식하지 않은 순간에도 꿈틀거립니다. 잠재의식이 내 꿈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이 7가지 법칙이 목표 달성의 강한 뿌리가 되어줍니다. 100일만 실천해도 누구나 알게 됩니다. 할까 말까 고민하는 시간에 일단 해보는 사람들은 알 수 있습니다. 이 단순한 일이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놀랍도록 변화시킨다는 것을요. 세상의 모든 첫걸음은 보잘것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첫걸음을 떼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백만장자의 선언문도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원하는 최고의 것을 누릴 것이다. 나는 부를 통해 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도울 것이다. 나는 나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돈과 풍요를 얼마든지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지금 당장 엄청난 행운과 좋은 기회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내가 저축하는 모든 돈은 나를 위해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져다 줄 것이다. 내가 지출하는 모든 돈도 더 큰 부와 풍요를 가지고 내게 다시 돌아올 것이다. 나는 돈을 사랑하며 반드시 부자가 될 것이다. 나의 순자산이 복리성장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남에 행복하고 감사하다. 나는 백만장자의 생각 파워를 가지고 있다. 돈은 내가 원하는 모든 선한 꿈을 이루도록 돕는다. 나의 삶은 모든 면에서 풍요롭고 여유롭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모두 건강한 부자다. 우리는 이미 성공의 불씨를 얻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축하고 종잣돈을 만들어 돈을 불릴만한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함부로 소비해서는 안 되며 또 소비 그 자체를 경제력과 자산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대부분의 물건은 사는 즉시 값어치가 하락합니다. 이 사실을 소비하기 전에 늘 상기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직접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불하고 부를 정도의 재력은 대부분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고로 부위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소비를 통제하여 절약해야 합니다. 눈덩이를 만들려면 일단 눈을 뭉쳐야 하듯이 불을 쌓으려면 일단 뭉칫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굴릴 수 있고 크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웰싱킹의 가장 기초적인 생각입니다. 당신은 수입의 몇 퍼센트를 저축하는가? 어떤 투자 공부를 하고 있는가? 당신이 꿈을 위한 종자 또는 얼마인가? 이 물음에 곧바로 대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준비가 된 사람입니다. 성공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반대로 우물쭈물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자신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임을 바로 인정하고 다시 철저히 계획하여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다. 특별한 재능이 없는 사람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사업입니다. 사업은 확실히 위험하고 인내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도 한 번 터지면 그 보상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덤빌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최고가 되라고 조언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통달한 사람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할 기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웰싱킹을 통해 돈 버는 시스템을 구축할 사업을 시작하려면 네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첫째, 당신을 부자로 만드는 것은 수입이 아니라 지출에 달렸다. 둘째, 무언가를 도전할 수 있는 목돈을 만드는 데 집중하라. 셋째,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사업하거나 사업가에 투자하는 것이다. 넷째,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자신의 분야를 통달하라. 만약 지금 자신의 머릿속이 당장 행동하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하다면 이미 성공의 불씨를 얻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불씨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비밀은 웰싱킹에 있습니다. 부도 일종의 패턴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을 버는 방식도 일종의 반복과 숙달이기 때문에 그 방법만 알면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를 이루는 패턴이 있음에도 부자와 빈자로 나뉘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부를 얻으려는 태도입니다. 부자는 부를 얻기 위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수용하고자 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나쁜 일이 있으면 곧바로 자신의 태도를 고칩니다. 무엇보다 거저 얻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확천금의 요행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돈이 따라붙질 않습니다. 따라붙더라도 금세 도망가기 마련입니다. 부를 얻기 위한 태도에 진정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은 그런 사람을 단번에 알아차립니다. 돈도 누울 자리, 설 자리를 알기에 자기가 온당이 쓰여야 할 자리를 찾아갑니다. 자신의 쓰임을 올바르게 할 사람에게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부자를 꿈꾸지만 정작 부자처럼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돈에 대해 명확한 철학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을 단지 생존을 위한 도구로만 보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거시적이고도 미시적인 관점을 두루 고민하며 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지 자신만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는 일은 자갈길을 걷는 것과 같습니다. 돈에 대한 철학과 목적 없이 무작정 벌려고만 하면 언제라도 자갈에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해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돈을 벌어야 할 찰나의 순간이 오면 생각을 멈추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돈을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돈이 부자가 될 사람을 선택합니다. 돈은 삶에서 중요합니다. 돈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않으면 돈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나에게 들어오지 않는다고 책은 하고 우분별한 소비를 일삼으며 감정에 따라 마음대로 욕하고 손가락질한다면 과연 그런 사람을 돈이 선택할까요? 부의 습관을 장착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 중 하나가 강한 멘탈입니다. 불을 이루고야 말겠다는 뜨거운 의지가 있으면 그 의지를 지속시킬 멘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스로 유리 멘탈이라고 자처하며 어떤 일을 지속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멘탈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멘탈은 삶에 주어진 미션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말이 있듯이 멘탈은 철저하게 훈련을 통해 강화됩니다. 웰싱킹을 통해 멘탈을 강화시킬 수 있는 생각 습관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1. 탓하기를 멈추고 내 목표에 집중해야 합니다. 남 탓을 하려거든 남을 탓하는 것보다 내 탓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해서 배우고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간혹 남 탓보다 내 탓을 하라는 의미를 잘못 이해해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탓이란 질책이나 꾸질함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실패와 실수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하는 걸 말합니다. 강한 멘탈의 소유자처럼 보이는 부자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부자들도 금연에 실패하고 설탕과 소금을 끊지 못하고 목표에서 빗나가기도 하며 말 한마디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처하기도 합니다. 부자들도 우리처럼 후회하고 좌절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조금 빠르게 회복합니다. 실패에 초점을 두지 않고 앞으로 가고자 하는 길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2. 합리적으로 원인을 분석해야 합니다. 사람은 마음먹은 대로 하지 못하고 실패를 반복하다 보면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점점 자신의 능력을 미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끈기가 없는 사람 정도로 생각하지만 의심에 의심을 더하면 급기야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겨 결국 실패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만약 우리가 문제의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 합리적으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듯이 실패 또한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제의 나는 실패한 사람일지 몰라도 오늘의 나는 실패했던 사람일 뿐입니다. 더 나아가 실패한 나, 실패했던 나를 실패도 해봤던 나로 바꿔야 합니다. 결핍의 사고를 풍요롭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웰싱킹입니다. 그 시작은 실패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실패의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게 됩니다. 3.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멘탈이 강한 사람들은 빠르게 회복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고 통제할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예를 들어 누구에게나 똑같은 법적인 문제나 사회 문제 그리고 자연재해, 불경기 또는 부모님과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들, 내가 태어난 환경은 어찌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것에는 시시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내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금의 나와 환경을 개선하는 데 몰입합니다. 통제력이란 내가 원하는 삶에 도달하기 위해 아주 조금씩 나아가는 힘입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에 집중함으로써 새로운 판도를 여는 힘인데요. 만약 잘 되는 것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내 마음가짐이 올바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흐트러진 마음가짐으로는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불을 창조하는 생각의 뿌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뿌리는 핵심 가치로 내면의 밑바닥에 깔려있는 진짜 핵심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핵심 가치란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의사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개인이 핵심 가치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을 흐리고 자기 존재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을 거부할 용기가 생깁니다. 당연히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핵심 가치를 발견하면 목표에 도달할 시간과 열정을 엄청나게 절약할 수 있으며 남은 시간과 열정으로 또 다른 목표를 이룰 수도 있습니다. 깊숙한 내면에서 꿈틀대는 핵심 가치를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 가치가 없이 설정한 목표는 작심삼일로 끝나거나 중도 포기할 수도 있고 흐지부지 되기도 합니다. 포기로 인한 심리적 박탈감은 말할 수 없이 큽니다. 포기가 반복되면 자신의 능력을 더 이상 믿지 않게 되는데 이를 패배감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게 핵심 가치를 모른 채로 목표를 이루려고 했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그러므로 핵심 가치를 찾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핵심 가치가 바로 자신의 삶에 내려야 할 첫 번째 뿌리입니다. 두 번째 뿌리는 결단력으로 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 결단해야 합니다. 기적은 행동하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지금 당장 결단해야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고 아프게 만드는 문제점이 아니라 그 해결책에 집중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했다면 반드시 행동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목표성취에서 가장 어려운 점은 진정한 결단을 내리는 일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내가 해낼 수 있을지 걱정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크게 대성한 사람들은 가치체계가 확실하고 인생의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일단 결단하면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결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일종의 행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 뿌리는 선언으로 진취적인 삶을 위해 타인들 앞에 선언해야 합니다. 아무리 확고한 결단도 머릿속에만 있다면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진취적으로 이끄는 사람은 선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단을 내린 후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선언을 해야 합니다. 선언은 탈선하지 않고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도록 또 여러 갈래로 나눈 길에서 한눈을 팔지 않도록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작업입니다. 선언을 하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공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사랑해야 문제의 해법이 보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일의 핵심은 없음보다 있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집이 있고 아침에 눈을 뜰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한국 여자이며 건강하다는 사실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나에게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나를 믿기로 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성공하고 싶다면 이런 믿음의 힘을 깨달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풀이는 신념으로 무의식 속의 믿음인 신념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이 의식 속에 있는 것이라면 신념은 무의식 속에 존재합니다. 의식 속에 있는 것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것은 쉬이 바뀌지 않습니다. 의식 속의 믿음은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의식 속의 신념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발현하며 이후 자취를 감춥니다. 의식 속의 믿음이 무의식 속에 자리잡아 신념이 되게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성장하고 있다고 느낄 때 행복감을 얻습니다. 습관 하나를 바꾸면 시간이 갈수록 엄청난 복리로 인생을 성장시킵니다. 그러면 무의식 속의 자신을 믿는 마음이 신념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주 작은 습관 하나를 고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반복 또 반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뿌리는 확신으로 다 할 수 있다고 강하게 확신해야 합니다. 강한 확신은 여섯 번째 뿌리인 고든 신념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확신할 수 없다면 신념의 상태를 다시 점검하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신념이 확신으로 강화되지 않는 이유는 잠재의식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릅니다. 믿음과 신념이 완전해질 때 비로소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확신 단계에서 무너집니다. 목표를 향한 잘못된 생각들이 자꾸 결단과 행동을 주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남이 자신을 믿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못하면 모든 게 허상입니다. 처음부터 바꾸기 어려운 것과 씨름하지 말아야 합니다. 삶에 방해가 되는 작은 습관을 고쳐 성공의 달콤함을 맛보는 게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는 기운의 충만함을 느껴보는 게 우선입니다. 그렇게 작은 습관을 고치며 성공의 깊은 여운을 느끼는 걸 반복하다 보면 강한 신념이 잠재의식에 자리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뿌리는 질문으로 진정한 답을 찾으려면 제대로 질문해야 합니다. 질문의 진정한 묘미는 자기 자신에게도 던질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불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불이인 질문은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어떤 일을 대할 때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습관은 참 중요합니다.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함으로써 답을 내는 과정은 내적 성숙을 도모합니다. 질문이야말로 불을 이루는 핵심 뿌리입니다. 코로나19 같은 위기가 닥쳐왔을 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떡하지 정말 큰일이다. 코로나에 걸리거나 직장을 잃게 되면 어떡하지. 경기가 더 나빠지면 내 사업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성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위기가 닥쳐왔을 때 자신에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나의 강점은 뭐지? 이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비대면 시대, 내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걱정하는 일은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한다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답을 내려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불을 이루고 시간 여유가 있는 성공한 사람들도 어려운 건 우리와 매한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지 끊임없이 스스로에게 질문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답을 찾으면 곧바로 실행에 옮깁니다. 우리의 운명은 질문 방식에도 큰 영향을 받습니다. 제대로 묻지 못한다면 아예 묻지 않는 것만 못합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답을 찾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질문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저자를 구원한 건 부자들의 사고방식이었다고 합니다. 이 책을 꼭 읽어보시고 부자의 사고방식을 채득하셔서 모든 분들이 부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